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드롭 아더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의 행을 다른 그리드뷰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즉, 동일한 그리드뷰 내에서의 행 이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행 이동을 허용하기 위해 데이터 드래그 드롭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고, 데이터 드래그 드롭 아더 속성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개의 그리드뷰가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그리드뷰의 행들을 드래깅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. 행 이동을 위해 첫 번째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드롭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합니다. 두 번째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드롭 속성 값도 트루로 설정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한 그리드뷰의 행을 다른 그리드뷰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혹은 동일한 그리드뷰 내에서도 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드롭 아더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동일한 그리드뷰 내에서는 행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다른 그리드뷰로는 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시도해도 동일한 그리드뷰 내에서는 행 이동이 불가능합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